음악 네, 편입 영어 파이널 학습 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11월입니다. 실제 시험 기준으로 6주 내지 7주 정도 남은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거고 도대체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할까? 고민을 한번 했거든. 내 눈앞에 있잖아. 네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또 너는 멀리서 나에게 상담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할 테니까 진심을 다해서 듣고 이렇게 꼭 지키길 바래. 어휘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새로운 단어 많이 암기하는 거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그동안 네가 공부했었던 단어장 있죠? 한 권이 됐건 두 권이 됐건 그거 잡지처럼 미친 듯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단어 암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나뉜다면 새로운 단어는 20% 안쪽 기존의 단어는 80% 이상 그런 비율로서 여러분 단어 학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남은 5주, 6주 동안 여러분들 뇌의 암기로 인한 스트레스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잡지처럼 진짜 많이 보시고요. 내가 여러분들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현장 학생들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MVP 기준으로 이틀에 1회독하는 친구 있어요. 이틀에 1회독 이 친구는 이미 MVP를 40회독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VP를 지금도 보는 이유는 외운 단어 내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동의원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이틀에 1회독한다라는 각오로 있잖아 굉장히 빠르게 잡지처럼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그날마다 여러분들 각 학원 혹은 여러분 혼자서 셀프로 모의고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 새로운 단어 나오잖아. 외우세요. 외우긴 외우되 그 단어 외우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만약에 외우더라도 많은 시간 내라고? 아니야. 많은 시간 내면 안 돼. 여러분들 많은 시간 내서 집중해서 할 거라면 논리와 독해 더 많이 힘 쏘드세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단어는요. 밥 먹기 전후에 이동 시간에 자기 전에 자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미친 듯 빠르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본인이 목표라는 대학 5개년 기출 분석했고 거기 단어장 정리됐어? 질문 너는 중앙대 가고 싶은데 중앙대 5개년의 단어장이 너한테 있어? 나는 성균관대 가고 싶은데 성균관대 5개년의 단어장이 있어? 없다라면 이미 진 거야.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서 내가 강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대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내가 목표한 대학 아니야. 그래도 3개년 내지 5개년의 단어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라이벌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서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5주, 6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목표라는 단어에 목표라는 대학에 5개년의 단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 목표 막 10개, 20개, 30개 아닐 거잖아요. 됐죠? 5개에서 10개 미만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의 단어는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 왜? 돌고 돌아. 정답 단어도 돌고 오답 단어도 돌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실전에서 시험을 딱 볼 때 아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 쫄지 마세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라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김형 단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수강생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실제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3개 이상 나와도 아 괜찮아. 3개까지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됐어? 오케이. 이거 김신근이 말한 그런 문장이구나. 그냥 깔끔하게 없애고 그냥 다음 문장에 집중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 왜 그러냐면 이런데 너무 고민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되셨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단어 나올 때 내가 비법 여러 번 알려줬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나를 처음 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만약에 네가 다 모르는 경우야. 1, 2, 3, 4번을 다 몰라. 여기까지 했어? 이거 뭐하라고? 빨리 찍고 시간 단축하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냥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 2개 모르고 2개 알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꾸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되겠구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으로 이 단어를 재조합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플러스 톤인지 마이너스 톤인지를 여러분이 분석을 좀 해보시는 거야. 만약에 다 알아. 하나만 몰라. 자꾸만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건 아마 오답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진짜인지 아닌지 2018의 서강대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지금 시간만 많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대학교의 어휘 문제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서강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서강대에서 만약에 접목이 되면 다른 데에서 접목 된다라고 봐. 편집 안 했어. 1번부터 5번까지 편집 안 하고 그냥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틴지, 토피드, 랩트, 에너베이트 이런 단어인데 나 여러분이 이런 단어는 잘 모를 것 같아. 이게 확실하다라는 단어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잠깐만요. somewhat mixed 가만 보면 이게 약간 뒤섞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거 뒤섞인 거 아니잖아. 이거 에너지에 관계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만약에 틴지라는 단어 몰랐어도 여러분 아, 요납댄이 정답이구나. 되셨어요? 무기력한 거 확실한 거 무기력한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2번 갑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요. 2번 갑니다. 딱 보면 너무 기본 단어야. 됐어? 만약에 네가 이 정도 알아야 되지만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난이도야. 플랭보위 단어 단어는 뭡니까? 화려한 거잖아요. 그 화려한 거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바로 보였어. 고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3번 갑니다. 모라토리음 여러분 모라토리음은 지급 중단 정지 이런 건 기본 단어고 시사 단어니까 기억해야 돼. 잠깐만요. 나는 네가 이런 단어 모를 거라고 생각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급 중단이 할인하는 거 광분하는 거 느낌 오시죠? 정답이 3번 2라는 거 4번 잠깐만 나는 네가 이런 단어 모를 것 같고 이런 단어 몰라도 된다고 봐. 됐어?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허브가 중심진 거 알았으면 1번인 거 바로 나왔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이거 아는 애들이 이상한 거야. 이 단어 아는 애가 이상하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운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다른 부족에 대한 단어가 나와있어. 되셨어? 잠깐만 나는 네가 이거 모른다고 봐. 난 너 이거 모른다고 봐. 이것도 네가 모른다고 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일부러 모르는 걸 가져와서 여러분을 흔든단 말이야. 안 흔들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가만 보면 부족과 비슷한 단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인디젠이스. 이게 정답이 되겠지요. 작년에 불구하고 작년에 나왔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문제가 나오는 서강대도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하의 대학교들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말했으면 상위권 대학은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 기출분석 반드시 하시고요. 꼭 내 강의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있잖아.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가지? 특히 어휘는 어떻게 승부 봐야 되죠. 단어 모른다고 못 푸는 문제 아니에요. 사람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휘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는 쫄지 마세요. 모른 단어 나온다고 쫄지 마.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11월 12월에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이런 단어들 집중적으로 막 공부한다. 이것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거를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이 다지는 게 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휘 됐죠. 이번에 문법 갈게요. 나는 문법 지금 만약에 여전히 문법 포기 상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출제되는 문법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안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나 20계열인데 혹은 내가 진학하는 대학교 문법이 적게 나오는데 문법이 적게 나와서 만약에 포기한 애들이면 이거 틀릴 거잖아. 네 라이벌들은 이거 맞고 들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 아주 적게 나오는 건 인정해. 아주 적게 나와서 공부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돼. 왜 그러니? 라이벌들이 이거 다 맞춘단 말이야. 왜? 정해진 그 문법 얘네들은 쉽게 맞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론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열 문제 풀면서 여러분 판머리 문법도 좋아. 그리고 내 수강생들이라면 내가 맨날 맨날 주는 미션도 좋아. 혹은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면 학원 담당 교수님에게 선생님 나 열 문제씩 문제 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열 문제를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몇 점 정도 획득하는지 혹은 뭐 때문에 틀리는지 기록은 해두세요. 그리고 학습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이론 학습 주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딱 보니까 나 관계대명사가 부족해? 그 주는 관계대명사 혹은 동명사가 부족해? 그 주는 동명사 그래서 주말 토일 최대 두 개의 포인트 정도만 집중 학습하시고 한 시간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 완전 이론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나. 영어 여태까지 포기했었어요. 안 포기하셔야 돼. 대체 만약에 포기한 사람 있다라면 이 강좌 홍보처럼 들릴까 봐 늘까 뺄까 계속 고민했어. 왜 그러냐면 나는 오늘 강좌 홍보하기는 싫어. 근데 만약에 네가 이론 공부 안 했더라면 이틀만에 끝나는 이 문법이라도 부디 들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 내서 이틀만이라도 강의 한번 들어봐봐. 왜 그러냐면 그 거기 강의가 주된 문법의 포인트들이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해방 프로젝트 이거 다 무료야 여러분들. 상위권 문법 강의 이거 다 무료야 여러분들. 되셨어? 그리고 나 자부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무료 문법 강의 내가 제일 많이 찍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실전에 마지막에 있잖아. 아 비용을 들여서 강의 도움받기는 좀 불편해. 혹은 부담감이 있어. 애들이 다 느낀단 말이야. 내가 모르지 않아. 그래서 미리 다 찍어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 문법이 너무너무 흔들리면 해방 프로젝트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줄 알아? 봐봐. 이게 우리 합격 예측목에서 엊그저께 수업했던 내용들이야. 잠깐만 봐봐. 비동사 뒤에 이렇게 문장 나오면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절입니까? 내가 애들한테 맨날 야 이거 명사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명사절엔 4개밖에 없어. that과 what과 whether 의문사 that과 what과 whether 의문사 that과 what과 whether 의문사 that과 what과 whether 의문사 두 번째로 여러분들 reason이 이미 주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이 되는 because라든지 why 같은 경우는 의미 중복 때문에 안 돼. 이것도 문법 프로파일러에서 엄청 강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딱 보자마자 정답은 B번. 이거 1분도 안 걸려. 하나만 더 볼게. 지금 딱 보면 우리 last 문제야. 잠깐만요. last는 절대 부정으로 안 있어. 왜 그러냐면 last 자체가 뭐뭐하지 않도록 이라는 부정이니까. 이거 딱 보면 부정 안 되잖아. 부정 안 되잖아. 됐어? 근데 우리 5형식 해방 프로젝트 보면 어큐즈는 오브 쓰지 어큐즈는 프럼 쓰지 않아. 몇 분 걸렸을까? 1분도 안 걸려. 하나만 더 갈게요. 이거 딱 보면 있을 겁니까? 돼 있을 겁니까? 참고로 이거 복수명사 있니? 복수명사 자체가 없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선물 하나 줄까? 현재 알려 쓰려. 과거 알려 쓰려. 근데 이 문장 현재야. 이 문장 현재야. 참고로 현재 시제는 현재 알려. 과거 시제는 과거 알려. 현재는 현재 알려. 과거는 과거 알려. 현재니까 과거 알려 지우세요. 과거 알려 지우세요. 남는 거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 나오는 문법이 정해져 있고 차라리 어휘 논리 독해보다는 훨씬 더 시간 승부하기가 더 좋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5주 남았습니까? 6주 남았습니까? 이틀만 3일만 4일만 혹은 한 주만 여러분 부디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됐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네 라이벌들 문법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가 포기해서 너 일단 틀리고 다른 걸로 승부 봅니다. 다른 걸로 승부 보기에는 이미 문법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독해랑 논리인데 독해와 논리는 뭐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교제는 기출이 제일 좋은 교제예요. 여러분들 다른 영역과 달리 편입 문제는 돌고 돕니다. 대학마다도 돌고 돌고요. 같은 대학마다도 돌고 돌아요. 그래서 출제연이 어떤 소재를 어떤 근거를 잘 활용하는지 기출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셨어요? 최소 3개년 넉넉잡고 7개년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두 번째 나는 독학 나는 비추 독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독학하면 영어 한 거 해석하고 앉아 있어요. 구글 번역기처럼 번역하고 앉아 있다고 출제 의도가 뭔지 근거가 뭔지 단서가 뭔지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내가 어찌 보면 강의 홍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를 어떻게 독학합니까? 나 이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지금 김형편에 계시는 분들 거의 평균적으로 10여 년씩 다 강의하신 분들이에요. 편입만 그 영역에서만 10년씩 강의하신 분들이라고 되셨어? 어떻게 풀어야 효과적으로 읽고 어떻게 읽어야 정답이 쉽게 도출되는지 마치는 도사인 분들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서 절대로 언제 하지 마세요. 남은 6주 동안 있잖아요. 기출분석 강의 꼭 듣고 있잖아. 여러분들 최대의 효율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강의 도움받아야 출제 의도가 뭐고 단서가 뭐고 이게 잡혀요. 여러분들 절대로 독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3번 지금 11월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나는 야구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150킬로를 못 쳐 프로야구 선수인데 150킬로를 못 쳐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50킬로를 치면 더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150킬로를 치기 위해서 선수들은 뭐하냐면 100부터 105 110 115 12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점점점점 속도를 높여서 적응 능력을 길러간다고 편입도 똑같아. 독해가 안 읽히고 논리가 단서가 안 보이는데 왜 자꾸만 편입으로 승부 보려고 합니까?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리고 글이 잘 안 읽혀서 너무 답답해 속상해 그러면 편입보다 한 단계 낮은 탭스 교재도 좋아 혹은 심지어 더 많이 가서 수능 교재도 좋아 좀 더 가서 고1, 고2 교재도 좋아 심지어 내 단과 수강생들은 고1, 고2 교재로 빠르게 속동 연습 빠르게 정답 참는 연습 하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말 뭔지 알아? 편입을 공부하면 내가 이거 다 맞출 줄 알았다고 근데 심지어 수능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교재도 다 못 맞춰서 자신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해는 쉬워져요 구문 읽기 쉬워져요 속독도 가능해져요 정답 찾는 연습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져요 거기서 기초 11월 한 달 동안 내가 이 한 권은 무조건 마스터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한 달을 잡을 수 있는 기초 교재 기본 교재 선정하세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하세요 이거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기출분석 병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 대박 컨디션 진짜 올라오는 거구나 문제 풀 수 있는 눈이 쭉 올라오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만요 선수들 실제 시업 들어가기 전에 그물망해서 감독님이 이렇게 살살 던져주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공치지 150으로 전속력의 속도를 그거 안 쳐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4번 그리고 너 하루에 독해 문제 몇 문제 풀어? 너 하루에 논리 몇 문제 풀어? 대중 없다라면 목표에 흔들리기 쉬워 그래서 나는 기출분석 뭐 5개 혹은 강의 딱 듣고 나서 논리 몇 개 독해 몇 개 분석해 그리고 니도 풀어볼 거잖아 내가 하루에 몇 개 내지 몇 개씩 풀어라고 본인 교재 교재가 제각각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풀어라라고 내가 제안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정해진 분량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안 흔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상담하냐면 야 수능 교재 5개 풀어 편입 교재 5 지문 풀어 이렇게 정해져서 하루에 10 지문을 풀대 수능 교재 5 지문 편입 지문 5 지문에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네 일정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네 일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몇 개 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영역별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죠? 지금 누구나 되게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황금기를 걸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편입 계속해도 되나 라는 자괴감도 들 수는 있다고 봐 근데 나 이 말 되게 좋아해요 됐어? Everything will be okay 될 거라고 결국에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거라고 만약에 지금 잘 안 된다라면 됐어? It is not the end 아직 끝은 아니라고 여러분 뭔가 잘 안 돼? 근데 지금 끝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끝날 건 12월 셋째 주 넷째 주 1월이 끝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되셨어? 그리고 지금 기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가 드린 네가 확신에 찬 한 시간과 불안에 찬 한 시간의 질적인 농도는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단과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지금 벼락치기 할 시점이라고 여태까지 10개월 동안 노력 안 했고 10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헐렁헐렁하게 공부를 했다라면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쫀득쫀득한 집중력으로 공부하라고 질적으로 다른 6주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진짜 확신에 찬 집중하시고요 확신에 찬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6주가 딱 가고 시험 5일 전 됐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보통 시험이 목금토에 쏠려 있어 목금토에 시험에 보통 쏠려 있으면 그 주 일요일부터는 있잖아 무조건 네가 목표로 하는 그 시험 5개년도만 분석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가 경기대를 볼 거라면 경기대 5개념 성대 볼 거라면 성대 5개년만 5일 전부터는 그것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 딱 당일이 돼서 여러분 시험 당일날 딱 갔어 되셨어요? 나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모든 대학교 다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대학교 다 다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꼭 가겠습니다 왜? 애들 커피 사주러 갈 거예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있잖아요 뭐 가져갈 겁니까? 그러면 편머리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학원 교재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거 못 가져가 네 손으로 네가 필기했었던 네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았었던 네 교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새로운 거 보려고 하면 안 한대요 여태까지 봤던 거 그 대학의 5개년 기출 5개년 기출 단어 혹은 문법의 포인트 이거만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난 확신 하나 있어요 네가 다니고 있는 지금 이 김영 대한민국 1등 학원입니다 합격자가 이곳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될 거라는 거 믿어 의심하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리고 김영애 임직원 모든 교수님들이 등 뒤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어 우리 그때 아무것도 안 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든든하게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내 눈앞에 흔들린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내가 진짜 너 흔들리지 말자 잡아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하자 그래서 좀 표정도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말도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강의를 통해서 네가 확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어 여러분 잘 볼 거고요 여러분 대박 날 거야 6주 동안 그냥 공부하지 말라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합격이라는 확신에 차서 누구보다 쫀득쫀득하고 찐득찐득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아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하나 절대로 네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인터넷 접속해서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 살피고 시험 언제 보는지 살피고 또 이 대학 저대학 분석하고 잠깐만요 네 직업은 공부하는 거지 네 직업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에 교수님들이 할 거고요 김형편님의 선생님들이 할 거고요 단과근혜는 또 내가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서로의 영역에서 집중합시다 됐어?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스러울 때마다 김형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네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 수강생들이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6주, 7주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놀라운 일들 생깁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분명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은 6주, 7주 동안 나도 힘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